저 불도 먹고 그래 이불아 너 먹다가 말아 아 진짜 쫀려나 어디 간 거니 아불아 며칠 못 먹더 자리야 씨 먹고 있구나 이불아 아유 우리 이불이 어디가 또 아퍼? 이래도 아퍼? 어디 어디 옆으로 얼굴을 봅시다 에이 우리 개장에 세비 삼색이 어디 갔다 동생 어디 갔어 동생 이불아 어디 갔어 세비야 이불아 아유 까불이 오늘 열심히 먹네 야 배색아 너는 맨날 머드러 먹지 어? 어떻게 해 우리 세나트리 먹지도 않거든 아래 네나 외모에 못 오는 거야 진짜 떠난 거야 못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하나도 일간 거래냈대잖아 아까 안 먹었어? 일단 귀에 사람들 다니면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감사합니다.